시작! 오리지널 다음날 캬 몽롱 연어 오리지널 간장 왕쇼 샀어요 탕수육 팽이버섯 면이 한번 넣고 마라 생강 소고기 면이 1,800원 6,600원 2,600원 2,500원 2,800원 사이버튀김 2,400원 홈페이지 2,400원 3,600원 4,400원 한국도 5,400원 국물 사이버튀김 흰수 잘 섞어줍니다 대파 잘 섞어줍니다 잘 섞어줍니다 반죽을 잘 볶아볼게요 넣은 면을 끓고 마늘을 넣어줍니다 마늘을 잘 섞어줍니다 마늘은 끝까지 넣어줍니다 마요네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